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이네요 이번주는 진검다리 휴일이 계속 있어 가지고 요일감각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감사일기 5일차 도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 가지고 어제 좀 체육대회 행사하고 와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자 오늘도 감사일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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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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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을 보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문태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. 2009년에 스피치를 배우고 있다. 지금까지 인연을 배우고 있다. 내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난다는 말도 고맙고 이제 자유로워져 다음 주 월요일 봉당에 온다고 하니 더욱 고맙습니다. 이렇게 감사일기를 쓴다.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면 하루하루 도전하는 내가 좋다. 일단은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오늘도 감사일기 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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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